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달려... 달려 느림고 달려! 달려!!! 달려! 잼핑이야 달려! 잼핑이 힘내! 왜 이렇게 느려야해? 잼핑이 힘내! 왜 이렇게 느려야해? 아, 안 돼! 왜 이렇게 느릴까요? 왜 이렇게 느릴까요? 저는 왜 이렇게 해 드릴까요? 어..이렇게 슬로우에 떨어지면 사망이 되고 슬로우에 떨어지면 사망이 되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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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점프하면서 걸으면 돼요 점프..잼핑이 있네 왜 이렇게 늘릴까요? 비구색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고싶어 점프 점프 이렇게 걸으면서 점프하는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의 화면에 보면 아니 오 대단하다 뱀핑이 화면 오 이제 솔로사고 솔로사고는 하지마 오 이게? 이거 못하는거 이거 못하는거 이거 못하는거 이거 못하는거 아 모르겠네 아 모르겠네 아 슬로우도 남은 사망 슬로우도 남은 사망 아 진짜 이 보라색이 진짜 완전 망할걸 으아악 아 내 사망 이렇게 정오에 남은 사망 이렇게 왜 이렇게 늘릴까 사실이래 좋아 빨리 빨리 뛰어 이거는 아 뛰을 필요가 없어 아 아까 지나가네 사람들이 다 떨어진거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집중돈 집중돈 아 자 점프 안 바뀌네 점프 1이 되면 1이 1 넘고 0이 되면은 다른 버전으로 바뀌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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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 1 점프 점프 빨리가 점프 점프 점 점 점프 이 게임은 계속 점픔을 하는 게임인가? 아니면 내가 원래 처음에 불안을 이래서 하는지 해 주겠네. 점프해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점픔을 하면 돼. 점프니까 점핑은 힘내고 피킬도 진짜 많이 있어. 하나는 여자 같은 머리, 하나는 지금 캐릭터 하나는 모든 머리. 드디어 뛰어. 잼핑 캐릭터 간다. 잼핑이 멋진 캐릭터라서 이브라 멋지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자필드. 아이고. 아 이거 지연장. 아. 안녕. 안녕. 안녕.